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시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경남도지사도 지냈고 다선의원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시정을 장악해가는 능력을 보니까 확실히 사람은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문제의 맥을 짚는 거죠.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간간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글을 보게 되면 이 행정의 맥을 정확하게 짚구나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항건설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대고 이런 부분들을 간단간단한 리포트 일종의 국민들한테 국정이라기보다도 대구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제 눈에 볼 때는 저렇게 일의 물리를 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일의 물리. 옛날에 직장생활을 해보면 여러분들 일의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몸만 바쁘고 허둥지둥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랑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일의 물리를 안은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우리 표현이 아니지만 좀 쿨하지만 착착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 지지율이 없는데 파리오 광복절에 좀 대사면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파리오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 광역시 시장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거리 좀 절제되고 아주 단하지만 할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오늘 혹시 여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공박사는 홍준표 시장이 무슨 편인 모양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말과 정책을 분리해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루는 것은 홍준표라는 사람이 내놓는 정책과 주장과 구상을 대상으로 한 거지 홍준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냉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를 해본 사람이니까 민심을 뭡니까? 수습하고 일신한 그런 계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취임식이고 그 계기가 파리오고 그 계기가 크리스마스고 이런 게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참 이렇게 가슴 깊게 받아들인 표현은 뭐뭐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좀 다부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치고 나갈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치고 나갈 때는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이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가슴에 너무 와닿는 겁니다. 매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못 가지지 않습니까? 취임 이후에 여러분 쏙 시원하게 뭐 좀 제대로 뭡니까? 결과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아 믿음이 간다. 정말 제대로 하겠다. 좀 기다려보자. 이게 참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정적들이. 키가 딱 좀 작지 않습니까? 얼굴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안팡지게 생겼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안팡지게 생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지 않은 키였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말에 뭐 허우대만 멀쩡했지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이지 허우대만 멀쩡하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강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강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 63세에 강단을 가지라 해서 가지겠습니까?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모든 기본기가 다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과장, 계장, 차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올라가지고 마지막에 딱 뭡니까? 최고의 자리인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단력, 추진력, 판단력, 설득력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꼭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허술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백돌 사듯이 하나씩 착착착 이렇게 쌓아 올려와야 그 다음에 뭡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기량이 한껏 이렇게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죠. 운 좋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중에 좀 속으로 그걸 물어 하면 뽀롱이라고 합니까? 그냥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25 대사변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적배수사 당시 자행됐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십니다.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겁니다.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술을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종가량 폭증시킨 이후에 감옥을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합니다. 대사면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통합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닌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기 힘든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강단 있게 하십시오. 여론에 끌려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론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몇 번 여러분들 한 번 댕겨보다가 밀릴 것다 싶으면 뭡니까? 계속 세게 밀어가지고 엉망칭창으로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문제가 많죠.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세네요. 대법원 판결에 친녁을 17년을 때렸습니다. 횡령, 탈세 이런 혐의로 대통령도 여러 생각이 있지 않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람이 주장하는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